이제 30초 25초로 받았습니다 자 50초 기록을 펼 수 있을지 5초로 왔다 5초로 왔어 5초 뭐가 더 있나 봐 가방이 있나보다 가방 자 장막을 올려주세요 우아 우와 역시 완벽하게 교수님 하셨어요 와 근데 대단하다 대단하다 좋소 박형준 씨 왜? 박형준 씨 왜? 박형준 씨 왜? 박형준 씨 왜? 아니 왜 고수같이 나오니까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얘기를 좀 하시고 얘기를 하시고. 아니 저기. 옆에 쓰셔서 얘기를 좀 하시고. 옆에 왜 세워. 아니 어디 가신가. 저한테 40초만 주세요. 40초만. 자. 그러면 저희 약속을 해주세요. 40초 지났다고. 무조건 장막을 올리면 안 됩니다. 안에서 이렇게 싸인을 주세요. 그리고 조명을 꺼주세요. 그냥 깜깜한데. 우리가 실루엣도 안 보이게. 깜깜한데. 10초만. 10초만 봐줘요. 알겠습니다. 박형준 씨 도전. 다섯 천. 아. 기다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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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덕 Accept. 아니 일부러. 아줌마. 소년답게 손이야. 조명 꺼지세요. 제발 부탁해요. 제발 꺼주세요. 제발 꺼주세요. 시루엣씨 꺼주세요. 야 너무 커 시루엣이. 살짝 더 작아그레. 시루엣이 너무 잘 보여. 지금. 지금 실루엣을 보는데 네덜란드 소년 같아요 그 깨끗하던 소년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자 실루엣 됐습니다 아니 저기 제발 조명 좀 꺼달라고요 조명 강독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조명 강독님 5초 남았어요 5초 예 안 열어요 안 열어요 무슨 일일까요 그냥 집에서 갈아입듯이 편하게 갈아입으세요 제발 좀 제발 좀 갈아입으세요 13초 남았는데 13분 더 드릴게요 자 와요 강독님 어 그래도 진짜 괜찮았다 괜찮은 것 같아요 뒷모습 중이다 뒷모습 중이네요 자 잠깐만 어 뭐가 많아 우와 어 어. 어. 자 한 번. 어. 오! 박정! 그런데 박경호 씨도 60초 안에 입으셨어요. 빨리 입고. 시작됐는지 모르고 너무 아쉽네. 준비를 많이 했는데 동작들. 지금 너무 아름다워요. 홍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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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매력이 있어요. 저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고. 그리고 다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. 아니 안 봤어요. 안 봤어요. 안 봤어요. 안 봤어요. 곁눈으로 보았잖아요. 아 보게 됐네 또.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. 이렇게 세계적인 탑 모델이랑 옆에 섰다는 게 너무 영광이에요. 그리고 저렇게 세계적인 탑 모델의 이런 모습을 보는 기회도 없죠. 그렇죠. 네.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2012년 미스코리아 진 김유미. 네. 어렸을 때부터 미스코리아를 꿈꿔 왔었는데요. 지금은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설레입니다. 12번 김유미. 12번 김유미 축하 드립니다. 2012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미스 서울 진 김유미.